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짙어지면서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지역에선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이기주 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의왕시민들과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왕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기주입니다 먼저 두 달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나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와 세계방역에 온갖 침을 쓰고 있는데 너무 동참하시는 모습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든다 하는데 이참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렇게 귀한지는 좋은 느낌을 받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시켜 접어들었으니까 힘내시고 더불어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안전한 우리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위원장님께서 이제 의왕시 축제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딱 그 지난해 초에 파워 인터뷰에 출연을 하셨거든요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난 1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바쁘게 지냈어요 우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8회 축제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난 다음에 위원회가 되고 나서 저희가 연중축제가 4월에 벚꽃축제 그 다음에 5월에 의왕철도축제 그리고 9월에 백운예술제 그리고 12월에 레슬레파크 겨울축제 이것이 2개월 3개월 단위로 있다 보니까 모든 축제를 갖다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1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시민들이 또 관람객들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보람을 느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의왕시에서는 의왕철도축제, 백운예술제 등의 정말 다양한 축제들이 정말 많이 열렸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좀 어떤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축제마다 항상 컨셉을 두고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 다음에 의왕철도축제에 맞는 것은 5월달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전에 있던 어린이축제를 대인해서 의왕철도축제로 명명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를 동반한 그리고 학생을 동반한 젊은 층의 어떤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공연하고 다양한 전시회 그 다음에 체험공간,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에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 많이 참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장을 만들어 가지고 프롬을 짜 가지고 축제를 진행했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화합의 장이 되고 또 함께 그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되게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 축제장에는 그 의왕실을 홍보하는 홍보관은 항상 빛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람객들이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내방객들한테 의왕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기여를 했다라는 성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객이 약 한 15만 명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그때 당시에 태풍이 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운예술제 같은 경우는 약 한 3만여 명이 왔다 다녀가셨는데 그걸 나중에 끝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0억 원 이상의 의왕실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우리 의왕실을 알리는데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는 어떤 축제였을까요? 모든 축제가 다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라고 하면 의왕시의 대표적인 축제 의왕철도축제가 아마 제일 제가 인상이 남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임기를 시작을 하고 위원장을 맡으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립선이니까 해봐야겠다 이런 의혹에 앞서서 좀 열심히 다녔던 의왕철도축제가 있습니다 의왕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왕성수 주변의 레솔레파크에서부터 철도박물관까지가 거리가 한 1km가 돼요 그래서 1km 정도에 계속 이어지는 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 처음 제가 이렇게 체크해야 될 분이 많아서 행사장 곳곳마다 다니면서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 갔다 와보면 한 2km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왔다 가니까 운동은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힘은 들지만 각 행사장마다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또 관람객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왕국 씨 우리 철도축제가 아까 대표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왕성수 주변에 그 레저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짐 라이네든가 레일바이크 그다음에 왕성수 주변에 보면 습지가 있고 트리킹 코스가 있고 다니면서 이렇게 철도박물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축제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도 특성화 관광축제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기도 했던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제해서 저희가 부조금은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도 축제를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가 의왕철도축제 이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다가 또 15만 명이나 또 왔다고 하니까 더 위원장님한테는 큰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 처음 치른 축제 치고는 4월에 있었던 벚꽃축제는 시청 경내에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동선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철도축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선이 한 1km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많은 축제장 행사장 곳곳마다 한 15만 명이 내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다양한 축제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계획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축제들이 좀 취소가 됐고 또 이제 변경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는 연중 가장 큰 축제가 4개가 있습니다 4월에 벚꽃축제 5월에 의향철도축제 그리고 9월에 백운예술제 그리고 12월에 예술레파크스에 있는 겨울축제가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돼 있고 조금만 축제들은 여러 개 있지만요 상반기에 벚꽃축제하고 의향철도축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코로나 시기가 안정이 되면은 나머지 있는 축제를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 찾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10월에 10월에는 정원으로 떠나는 소풍여행 예술레파크라는 슬롱언을 가진 제8회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저희 의향실 예술레파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원이 사람에 주는 휴식과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준비하는 다채로운 준비한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기대되고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정원문화박람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큰 축제잖아요 이 전에 좀 코로나19가 좀 빨리 잘 끝나가지고 우리 10월달 행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좀 잘 치러질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지금 치르지 못하는 게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향실 입장에서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피해는 피해라고 네 있겠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치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들어있는 사업비 예산이나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화 축제로 인해가지고 보조금 받는 공모사업이든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다시 반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는 시 보조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해서 재정부조정을 통해 긴급자금 지원으로 쓰이거나 또는 우리 시의 방역활동비로 쓰이거나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축제는 취소됐지만 손해를 봤다라고 보는 거는 그런 데서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는 못 치렀지만 또 그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 또 코로나19를 좀 예방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피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그냥 아쉬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시민들이 항상 아쉬울 거야 축제를 못 해가지고 그럼요 지금 한참 또 이제 날씨가 좋을 때라 근데 항상 그 꽃은 뭐 내년에도 또 피고 또 좋은 일이 있으나 코로나19라는 것은 두 번 날씨 올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조금 아쉽지만 참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많은 통점 해주기 때문에 고려된 자금은 우리가 같이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함께 고통을 참아가면서 방역활동에 쓰이거나 아까 긴급자금 지원을 쓰는 시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재정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의왕의 축제 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철도 축제가 하나 있고 또 매년 가을에 이제 백운 호수에서 열리는 백운 예술제가 또 이제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의왕 백운 예술제라는 명칭을 올해부터는 좀 새롭게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건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름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2002년부터 18년 동안 그 이온채어 백운 예술제가 네 사실은 그 백운의 그러니까 우리 의왕시에 예술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예술제라고 이렇게 치러져 왔거든요 네 근데 해가 갈수록 그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 약간 이렇게 좀 태색되거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고요 즉 그 시민축제 같은 걸로 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시민 일부 대다수의 시민들이 시민축제로 전환을 좀 찾아 라는 요구가 있었고 네 때마침 2월부터 백운밸리가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운호수 주변에 백운밸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입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백운호수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인지도 높을 수 있는 명칭을 바꿔보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들이 계속 많아가지고 네 시 홈페이지나 또 각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넣어봤고 전문가와 또 공무원들한테 또 설문조사 다방면으로도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의왕 백운호수 축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수가 좀 확연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뭐 그럼에도 이제 매일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좀 마지막까지 좀 사회적 고리두기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것을 대비해서 좀 우리 이제 위원회 측에서 좀 검토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축제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축제 이외에 기획된 축제 외에 다른 사업을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중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가 기획되고 있는 네 개의 축제 외에는 새로운 어떤 축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별도의 사업이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축제 때문에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점에 또 다양한 공연이나 다양한 전시회 이런 것을 시에서 좀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축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축제는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 축제를 치르고 만약에 수익금 같은 게 발생이 된다면 그 수익금은 좀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그리고 또 수익금 운영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축제를 끝나고 나면 돈을 얼마 벌었냐 맞아요 수익이 얼마나 남았냐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많이 듣던 얘기가 매번 큰 축제가 네 번 있다 보니까 행사를 끝나면서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희 그 축제위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 축제를 통해서 내 방면에 대해 의향시를 홍보했고 하고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의향을 알림으로써 경제적인 효과 경제적인 활성화에 이론을 될 수 있는 이렇게 의향시를 홍보하는 쪽에 축제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저희 그 시 보조 예산으로 저희들의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도에서 공모하는 또 전국에서 공모하는 어떤 특성화 축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보증을 받고 해서 이렇게 1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했던 축제를 일례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두 번을 해가지고 보조로 받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19 페스티벌을 저희 시에서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게끔 관계자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해서 해주셨지만 또 거기서 이렇게 보조를 받고 그런 거로 같이 축제와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시 보조 예산 가지고는 빠듯하지만 그런 데서 좀 더불어서 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제 모든 축제의 어떤 운영은 시나 도, 정부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축제를 통해서 수익이 남는 것은 없다 저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비용리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리보험으로 해당되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을 좀 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또 다시 평온한 일상이 돌아오면 우리 의왕을 찾는 관광객들도 좀 더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우리 이제 축제 추진위원장이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또 토박이시잖아요 의왕이 토박이시니까요 우리 의왕의 좀 매력은 좀 이런 것이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의왕의 매력은 많죠 의왕하면은 저희들이 산과 호수 이런게 저희 시가 또 그린벨트가 80% 이상이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산과 호수가 이렇게 어우러진 자연의 도시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고 접근하기 좋은 전원 도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백원호수 축제가 열리는 백원호수 주변 같은 경우는 그 호수에 지금 트레킹 코스가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야간에 이렇게 둘레길을 걷다 보면은 호수와 산과 어우러지는 그 다음에 조명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아주 경관이 아주 멋있어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고찰이 같이 있는 우리 청계산 청계산과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와서 잠깐 휴양을 할 수 있는 바라산 휴양림 이렇게 또 있고 저희가 또 청광종주 코스라 가지고 청계산과 광교산을 잇는 청광종주 등산객들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거기다 보면은 청계산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바라산이 들어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백운산이 있고 모락산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과 그 다음 백원호수와 주변에 백원호수 축제가 열리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 지역에는 맛집이 많습니다 맛집이 많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많이 찾아주셔서 여행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도 축제가 개최되는 왕성호수는 너무나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곳 왕성호수에는 레슬레파크가 있고 레슬레파크 안에 보면은 저희는 글램핑 하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와서 할 수 있는 뭐 가족끼리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물 수 있는 곳이 있고 짐 라인이 돼 있고 레일바이크가 돼 있고 자연생태 조교 확습관이 다 있고 이어지는 철도 박물관까지 그리고 왕성호수도 둘레길이 있습니다 왕성호수도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특히 왕성호수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낙조를 보는 것이 가장 장관을 아주 그냥 너무나 멋있어요 거기서 한번 와보시면 좋겠고 왕성호수 주변에는 또 습지가 있어가지고 철새들이 서식을 하는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곳에도 저희 시에도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같이 왕성호수 주변을 거니시고 맛난 식사도 이렇게 즐겨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간중간에 캠핑장들도 있고 또 이제 산이며 호순여 이제 갈 곳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네 뭐 1박 2일 코스로 딱 짜서 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그냥 접근하기가 제일 좋고 수도권하면 서울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뭐 1시간 내에 다 올 수 있고 1박 2일 코스로 멀리 안 가도 멀리 나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곳이 저희 의향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지역에 또 새로운 일꾼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이 새로운 또 일꾼 우리 당선자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됐잖아요 우리 의향시민으로서 좀 한마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요 뭐 많지만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그 국회의원 당선인들 보면은요 이상히 당선이 되고는 우리 일반 시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에 운동할 때 보면은 자주 만났던 분이신데 그래서 운동할 때 시민 한 번 한 분의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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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슴속에 담아 주시고 그 거창한 구우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선인이 소감할 수 있는 소감문을 발표한 방송 인터이나 이런 걸 봤더니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치 깨끗하고 참실한 정치 뭐 이런 말씀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희 시민들이 저희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깝게 우리 시민들하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소박한 모임이죠 거창한 구우보다 이런 한마디 한마디 했던 시민을 다가갈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네 우리 새로운 또 일군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 좀 잘 듣고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는 그런 또 국회의원이 돼 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 코로나19가 잠재는 시민들여서 사회적 거리와 그 다음에 생활 방역에 조금만 더 동참해 해 주시고 힘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축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된 기미가 보이거나 안정된 시기에 저희들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위원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 지역을 이끌어갈 새 일꾼이 선출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새롭게 뽑힌 당선자들께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시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좋아요 그럼요 안녕